레이싱 DNA 이식 니싼 GTR 트랙팩 니싼이 슈퍼 스포츠카 GTR에 레이싱 DNA를 이식한 트랙팩을 공개했다. 트랙팩은 기존 2012년형 GTR은 기반으로 앞범퍼의 공기흡입구와 레이스사의 검은색 경량휠을 창작하고 서스펜션 튜닝을 거쳐 레이싱 트랙 주행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실내는 르카로사의 레이싱 시트를 적용했으며 뒷좌석 시트를 제거해 차체 경량화를 위해했다. 센터 콘솔에는 트랙팩 전용 엠블럼을 부착했다. 트랙을 위한 튜닝을 거쳤지만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해 파워트레인은 기존 GTR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5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GTR은 정지상태에서 100kmh를 2.8초 만에 주파한다. 영국 시장에 시판되는 GTR 트랙팩은 기존 GTR의 74,450파운드에 1만 파운드를 추가하면 된다. 자세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